오늘은 부스터샷이 짰으니까 3차 백신 모더나와 화이자 위주로 맞으면 오미크론에 항체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부스터샷을 한번 모더나로 3차를 한번 맞아봤어요. 그리고 그 맞았다는 증명서, 백신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의 쿠브 아이콘을 실행시킵니다. 쿠브 아이콘은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를 이제 더블클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더블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따닥! 그러면 이제 쿠브 아이콘이 나오고, 와이파이나 유성에 접속을 해서 비밀번호 넣는 항목이 나오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1차 접종 증명, 2차 접종 했다는 게 나오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상단에 발급하기 버튼을 더블클릭을 합니다. 발급받기 확인 정보 제출하시고, 3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차 부스터샷이 나왔습니다. 3차 부스터샷을 다운받긴 했죠.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려면 여기 3차 2월 22일 모더나 이렇게 받았죠.